현대건설이 해상풍력시장에 본격 진출해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시장에서 글로벌로 무대를 넓히고 있는 SK에코플랜트와의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1980년 설립된 철구조물 전문기업 현대스텔 산업의 직원 100%를 소유해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대스텔 산업은 해상풍력 하부 기도조물 제작 설치와 상부터빈 설치, 유지보수 등 해상풍력건설공사의 전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기초제작부문 시장정유율은 97%에 달합니다. 지난 2017년 준공한 제주탐나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서남의 해상풍력실증단지 등의 설계 구매 시공에 현대건설과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자회사 현대스텔 산업이 보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시장 공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설계 구매 시공방식공사를 직접 지분투자하는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할만한 실적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스텔 산업이 국내 해상풍력발전시장 공력을 가속화하는 동안 SK4플랜트도 자회사 SA 오션플랜트와 함께 글로벌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하고 있어 친환경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현대차그룹과 SA그룹이 해상풍력으로 경쟁하게 될 전망입니다. 헌ext이 해상풍력발전사업